아들에게 감태준 외투를 입어라 바람이 차다 길고 꽃이 얼음판이다 겁없이 미끄러지고 외투에 흙 남기지 마라 외투란 먼지만 묻어도 누덕이다 앞이 어둡고 한기될 땐 사람의 집을 찾아라 마음이 불어가는 쪽에 있다 마음이 불어가지 않으면 마음에 들어가 쉬어라 길은 시련 속에 있다 이제 도동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멀리가 너의 집을 지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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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 지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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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